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올랐습니다. 은행연합에 따르면 5월 은행권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 1.47%를 기록해 전월 대비 0.01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올해 1월부터 줄곧 하락하거나 보합에 머물렀지만 시장금리가 오른 탓에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. 하지만 잔액 기준 코픽스는 1.58%로 전월에 비해 0.01%포인트 하락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이는 지난 2010년 2월 코픽스를 도입한 이후 최저치입니다. 은행연합에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는 반면 신규 기준 코픽스는 신속하게 반영돼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.